오셨어요? 아직 안에 한자분이 계셔서요. 괜찮아요. 앉아서 기다리지 뭐. 머리 아파 왔어요? 이 나이에 뭐 안 아픈 데 있어요? 김영수만 잡은. 돌리치료실로 들어갈게요. 네, 네. 몸조심해요. 나이들 아프면. 자기만 서럽지. 아이고, 지갑 닫아주가네. 그쪽도 몸조심하세요. 사기야. 요즘 얼굴이 왜 그래? 쑥 빠졌네. 그래 뭐요? 딸내미 결혼식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고. 그 남자랑 싸웠어? 이제 안 만나려고. 왜? 싸운 거야? 그 사람 뭐 문제가 있던 사람이야? 혹시 와이프 있는? 아니야, 그런 거. 그냥 안 맞는 것 같아서. 이 나이에 연애라니. 웃기기도 하고. 무슨 얘기야. 자기 나이가 어때서. 백세 시대인데. 한참 때야. 자기 벌써 여자에게 포기하려고 그래? 그럼 내가 여자지 남자야. 난 그냥 엄마랑 오순도순 살래. 아닌데. 자기 얼굴은 아니야. 나한테 자세히 얘기 좀 해봐. 응? 됐네요. 엄마한테 저녁에 뭐 해달라고 할까? 그래. 쑥 된장국이 좋겠다. 아이고, 그만 얘기하자는 거지? 알았어. 나 간다.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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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